전국의 연습실 간략하게 얘기하면, 연습실에서 전국이하고 저하고 싸웠어요. 연습실에서 싸우고, 제가 열이 받아서 내가 보고 이제 신경 안 쓰닐 테니 위아라, 하여튼 딱 나갔는데 제가 걸어갔어요. 한 20분 거리 되잖아요. 걸어가는데 전국이한테 전화 오더라고요. 이 형, 잘못했어. 야, 전화하지 말라 했잖아! 너 어디야 이랬는데 모르겠어요. 그래다가 전국이 보고 야 너 형이 데리러 갈 테니까 너 어딘지 얘기해야 해.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. 텍스터 간다 이제. 비 온다 밖에서 비 맞으면서 기다려왔어. 그 사이로 널 봐야만 한다. 마지막이라서.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. 우는 손님이 처음인가요. 그 사이로 달리면 어디가 나오죠. 비 속은.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. 그리고. 우는 손님이. 전국이 도착하고. 약간 그. 그. 스틸램동크의 그거 이거 박수치듯이 와가지고. 쇼구구아 이러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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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